2020년,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들은 사람에게 치명적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특히 과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많은 연구진들은 숙추이자 주범으로 박취를 손꼽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어쩌다가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합니다. 발생지 중동을 방문했다가 국내에 입국한 감염자였는데요. 이 환자를 비롯해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7월 5일까지 총 47일 동안 186명의 환자가 발생, 불행히도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처음 밝힌 사람은 이집트의 알리 자키 박사.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근처 도시에서 60세 남성이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입원 11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박사는 환자의 사망 원인을 찾아내던 중,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미 알려진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임을 직감합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사스를 유발했던 바이러스 종류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기와 같은 약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박쥐의 몸에서 변이가 일어날 경우, 사스와 같은 최악의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였죠. 그는 같은 해인 9월 15일, 국제전염병기구 소식지인 프로매드 메일에 편지를 보냈고, 9월 20일자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증상이 유사한 카타르 환자가 등장했으며, 역주적 조사 결과, 두 달 전에도 요르단 폐렴 사망자 두 명이 메르스에 걸렸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메르스 백신 개발은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한 2015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될 단계에 오지 못했으며, 많은 연구진들은 상용화에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중동에서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는 단봉낙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낙타에서 메르스 항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는 곧 이 가축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메르스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견된 걸까요? 여기에는 종간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바이러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동물에게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감염되기 쉽지 않은데요. 이유는 각 종마다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타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맞게 변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치명상을 입는 것은 바이러스를 연결하는 중간 전파 매개체 동물에서 변이된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2002년 사스가 전파될 시기. 사람들은 중국 재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양 고양이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중간 전파 매개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남부지역 동굴에서는 중국 간 박쥐라는 사실이 지속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쥐에 대한 의심은 메르스 감염자가 최초로 확인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메르스 환자가 살았던 집 주변 12km 이내와 일했던 철물점 주변 1km 이내 지역에서 박쥐 96마리를 포획한 결과 두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박쥐